성경 1년 1독 오늘 또 성경은 굿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예화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건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유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21장에서 22장의 통숨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칼의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남유다 왕들과 지도자들의 범죄를 낱낱이 드러내십니다. 넷째 이제 남유다는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받으며 다시 정결하게 되는 풀무웃불에 들어가야 합니다. 다섯째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남유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지은 죄를 조목조목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일련일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굿뉴스 에스겔 21장에서 22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 249일 에스겔 21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며 성소를 향하여 소리내어 이스라엘 땅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내가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모든 육체를 남에서 북까지 지리니. 노둔 육체는 나 여호와가 내 칼을 칼집에서 빼는 줄을 알지라. 칼이 다시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재앙이 다가온다는 소문 때문이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가경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해지리라. 보라 재앙이오라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두다.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여 빛나면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없인 여기는 도다.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여 또다 하셨다하라.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하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모든 고간에게 임하미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기마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하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로다.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워도다.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아 여호와가 말하여 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안문족 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경고한 성 여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의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재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괴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괴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 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각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고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이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안문족숙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날아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에스겔 2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안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가는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없인 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낙은해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아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인 여겼으며 나의 안식이를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하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 적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묻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묻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오 진노의 나라의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보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재산양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이를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와가 말하지 아니하여서도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래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대를 막아서서 나로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여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우리는 에스겔 21장에서 22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가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죄악에 험악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피흘린 성읍이라 부르셨습니다. 버림받은 피해성, 즉 르네에와 같은 수준으로 격하시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심판을 여호와의 칼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칼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 군대를 지칭하는데 당시 바벨론 군대는 암몬 두로 남유다를 향해 진격해 갔습니다. 그 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칼의 날카로움은 죽음을 위한 것이라고 묘사합니다. 결국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남유다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엎드러뜨리다 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남유다의 멸망을 확실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일일이 열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진노와 답답함으로 가득하셨을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요익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그 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